활동하시는 우리 강사님이십니다 다음에는 우리 순서로 김동왕 가수이신데 강사시고 성남시 저녁에 이렇게 주민장치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미지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함께 음악 같이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성남에서 노래감사로 지금 활동중이구요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 상을 한번 받았습니다 잘했지요 박수 시장님 상을 받으면 아무나 상 안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님이 좋아 꽃이 좋아 꽃보다 님이 좋지 저 하늘에 꽃구름이 흘러가면 님의 향기 그리워져요 떨어져요 묻지 않을게 상실없이 살 수가 없어 흐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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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린나에 해준 그 사람 지금은 어디로 갔나 짜보 박수 이쪽으로 흐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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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family 한글자막 by 한효정 꽃보다 힘이 좋지 저 하늘에 꽃 흐름빛 흘러가면 내 맥향기 그리워져요 놀아줘요 용서해줄게 당신 없인 살 수가 없어 꽃구름 그림자에 해준 그 사랑 지금은 어디로 갔나 지금 어디로 갔나 네 감사합니다 예 법상 부리세요 한국 단녀방송 한국 단녀방송 한국 단녀방송 한국 단녀방송 한국 단녀방송